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좀 정말 좀 공부다운 것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강의자료 바로 한번 띄워볼까요? 자, 여기 있는 20개의 동사, 20개의 단어를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어 공부하다며 보면은 어렵고 짜증나는 순간들이 매번 이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제 개인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단어를 외울 때가 조금 짜증나는 것 같아요. 이거 외워도 손에 잘 잡히지도 않고 외우고 나면 또 금방 까먹기도 해서 그렇죠. 우리 지금 160개의 동사 같이 배우고 있죠. 그 중에서 다섯 번째 강의 오늘까지 배우면 100개입니다. 그 전에 강의 안 들으셨던 분들이요. 이거 끝까지 들으시고 그 전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 있는 거 조금 생소한 단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ignore, imagine, split, waste, protect 와 같은 단어들 해서 총 20개 더하기. 과거 형들도 좀 공부해보려고 해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는 좀 가볍고 쉬운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set에서 set이에요. set. set 뜻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설정하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set이라는 걸 사실 우리 일상생활 중에도 많이 쓰고 있는데 set 언제 쓸까요?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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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뒤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setting이라고 해서 많이 써요. 여러분 setting이라고 하니까 좀 느낌 오십니까? 뭐 예를 들면 어 저기 뭐 누구 오시니까 저기 음식 좀 세팅해보자. 뭐 아니면 야 의자를 좀 세팅해보자 라고 해서 어떤 걸 시작하든 아니면 어떤 손님을 맡든 무언가 이렇게 딱 어 이렇게 설정해놓고 만들어 놓고 미리 이렇게 해놓는 걸 setting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setting의 원래 형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set이고요. 이 set 같은 경우는 사전에 찾아보면 뜻이 열 다섯 개나 나와요. 어 좀 많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냥 설정하다 라고 우선 외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장 한번 볼까요? I set my alarm at 7. 어 나 set 했대요. 나 set 해놨어요. my alarm. 내 알람 시계. 어 알람을요. at 7. 7시에요. 어 뭘까요? 어 나 알람 7시에 설정했어. 어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어 그 밑에는요. let's set a date. let's set a date. a date 하면 날짜죠. 야 우리 날짜 정하자. 어 아니면 날짜를 설정하자와 같은 뜻이 되고요. 어 이 set 같은 경우는 세팅에서 오는 set이기도 하고 또 특이한 점 하나가 과거형이 똑같이 현재형 set. 과거형도 set이라는 거예요. 그죠? 현재형 set. 과거형도 어떻게 해요? set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록색까지 쳐놨고요. 좀 음 종종 쓰이는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볼게요. set. set. 어 이렇게 하니까 어 set? 어 저기 중국집에서 먹는 런치 세트 같은 거 똑같은 세트 써요. 그게 어 명사용으로 set이고요. 우리 동사용으로 set 설정하다를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fry에서 fry. fry. 라고 하는 단어 쓰였어요. 이 fry도 우리 많이 쓰는데 어디서 쓸까요? 예. 이거 좀 고급지게 영어로 얘기하면 fry고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후라이입니다. 후라이. 엄마 얘기합니다. 자 계란후라이 하나 해줄까? 어 맞아요. 계란을 fry. fry가 뜻이 뭐냐면 여기 옆에 써놨으니까 굽다. 부치다.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뜻이 어떻게 되죠? 어 예. 뜻을 말했죠? 굽다. 부치다. 우리나라 말로도 그 fry라는 걸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I fried an egg. I fried an egg. fry가 과거형으로 fried가 된 거고요. fried an egg. 나 계란을 하나? 어? 계란 후라이. 계란을 부쳤어. 부쳤어. 그죠? 그래서 여기서 fried 하면 fry의 과거형 부쳤다인데 fried도 fried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fried chicken이에요. fried. 튀겨진 통닭. fried chicken이 그래서 우리가 먹는 fried chicken이에요. fried chicken 다 영어입니다. 치킨도 영어죠. 닭이에요. 그래서 튀긴 닭이에요. fried chicken. 그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쓰이죠? 뭐 프렌치 프라이,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드 쓰이고요. 뭐 우리 에어프라이기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 공기로 튀기는 에어프라이도 쓰고요. 그 밑에 이제 문장 볼게요. I'm frying fish이라고 있어요. 나 fish. 물고기 생선 부치는 중이야. 생선 굽는, 튀기는 중이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fry 한번 따라 해볼게요. fry, fry. 좋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 앞장 두 개가 좀 비교적 외우고 쉬웠다면 여기 나오는 continue는 조금은 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continue 하면 계속하다, 계속되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 쭉 가는 거예요. 자, 밑에 문장 한번 볼까요? I continued to work. I continued to work. 나는요, 계속해서 일했었대요. continue의 과거형 continued가 된 거고요. 그 밑에 볼까요? Let's continue this later. Let's continue this later. 해석해 보세요. 해석이요. let's 하자, continue, 계속하자, this. 이거 계속하자입니다. 언제요? later. 나중에. 그래서 let's continue this later. 나중에 이거 계속하자 라는 뜻이 되겠고 이 continue의 과거형이 continued인데요. 이거 우리 생활에서 유일하게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마 그 저기 우리 이제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끝나면 가끔 영어로 to be continued 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to be continued 우리가 문법을 좀 배워야 되겠지만 어쨌든 계속 된다는 뜻이에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잠시 후 계속됩니다. 와 같은 게 to be continued고요. continue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여서 좀 외우기 힘들지만 계속하다라고 외워보겠습니다. continue 따라해볼게요. continue continue 좋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단어는요. shut 이요. shut shut 하면 다 따요. 다 따 shut shut 이것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는데 어디서 쓸까요? 찾아보세요. shut 제일 많이 쓰는 건 예전에 어릴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남자친구들은 이제 저희 어린 애들은 어릴 때부터 집을 딱 보니까 아빠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오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이제 아빠가 될 테니까 평생 나도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냐 이제 농담했던 거예요. 나는 꿈이 셧덜맨이야. 아 그러니까 저쪽에서 애들이 나도 셧덜맨이야 셧덜맨이야 셧덜맨이 뭡니까? 네 부인이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면 부인이 이제 좋은 가게 하면 끝날 때쯤 가서 내가 셧덜맨을 이렇게 셧덜내리는 거 힘들잖아요. 부인이 하기. 셧덜 내가 이렇게 쫙 내려주고 짐 들어주고 운전해서 모셔오는 그런 셧덜맨이 되고 싶다던 제 친구들은 지금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이 셧덜 역시도요. 그 뒤에다가 er 붙인 거예요. 물론 알파벳은 t가 하나 더 추가되긴 하지만 어쨌든 무엇무엇 하는 것 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er이 붙는 거예요. 셧덜맨 위에서 문을 쫙 내려서 가게 문 쇠로 된 거 있잖아요. 철로 된 거. 해서 밑에 열쇠 채우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셧덜라고 하고 요새 뭐 저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지역은 셧다운 한다 이런 얘기도 하죠. 셧다운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셧은 닫다라는 의미고요. 그 밑에 문장 볼게요. I will shut the door. I will shut the door. 나 the door. 그 문 닫을 거야. 그죠? 미래형이죠. 그 다음에 밑에는요. shut your mouth. 아 보통 이렇게 shut your mouth 하는데 shut 닫아. 니 입 닫아. 우리나라 말로 니 입 닫아 하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아 우리나라 말로 해도 아무리 황송하게 죄송하지만 그 입을 닫아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 어때요? 아 기분이 무지하게 나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shut your mouth 하면 기분 좋은 뜻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입 닫아 하면 shut 하고 up 위로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shut up 하면 닥 우리나라 말 있죠? 닥 이런 뜻도 됩니다. 닥처라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뭐 shut up 이런 거 이제 가급적 안 쓰시면 좋죠. 근데 누가 우리한테 쓰면 저 녀석 저거 저거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shut 닫다라는 뜻의 과거형도 바로 초록색 표시를 했죠? 똑같이 shut이에요. 자 따라해볼게요. 닫다 shut 닫다 shut 좋습니다. 우리 shut up 이런 거 생각하면 안 까먹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입니다. 네 이번 장에는 두 개 다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첫 번째 단어는 ignore ignore 라고 하는 단어고요. 이 단어는 아마 난생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근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어 좀 뭐랄까 헷갈릴만한 단어가 없습니다. 생김새도 아예 쥐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외워두시면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자주 안 써도 잘 안 까먹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바로 ignore예요. ignore 누군가가 뭐 선생님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근데 선생님 ignore 무시할 수도 있어요. 어 아니면 누군가 친구가 뭐 요청했는데 우리 ignore 무시할 수도 있어요. ignore 은요 무시하다는 거예요. 어 누가 이렇게 나한테 자극을 줬는데 자극을 주면 쳐다봐든지 자극을 보면 반응해줘야 되는데 ignore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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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she ignored me. she ignored me. 그녀는 나를 ignored. 무시했어요. 어 나 그 여자애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야 우리 저기 영화 보러 갈까? 그랬더니 싫어도 아니고 ignore 무시한 거죠. 어 싫어 좋아도 대답 없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요. he ignored warning signs. he ignored. he ignored. 그는 무시했답니다. warning. warning 하면 경고요. 경고. warning. sign. sign 하면 우리 이제 표지판 같은 거 있죠. 경고 표시를 he ignored. 무시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ignore. 어떻게 해요? 무시하다죠. 자 그리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요. overcome 이라는 단어고요. overcome 하면 극복하다예요. 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여러분. come 뭐예요? come. come 옵니다. 와요. over 뭐예요? over. over 하면 위로죠. 위쪽을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over. 근데 오는데 overcome 해서 오는 거예요. overcome. 나한테 오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앞에다가 장애물을 세워놨어요. 허들 같은 거예요. 그럼 강아지가 저한테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 와야 돼요? over 해서 come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요? 또 저 사람한테 우리 가야 돼요? come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 이건 역시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어서 overcome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극복하다라는 거 조금 쉽게 여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overcome 위로. 위로 오는 거 over. 극복해서 오는 겁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I overcame my fear. 라고 되어 있어요. overcome이었는데 왜 overcame이 됐을까요? 네. 우리 여러분. come 배웠죠. come 오다. come의 과거형 뭡니까? 바로 came이죠. came. came. 그래서 overcome의 과거형은 역시나 overcame이 됐습니다. I overcame my fear. fear 뭐예요? 두려움. 저는 제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그죠. 그 밑에는요. I can overcome any difficulties. 해석해보세요. 좀 어렵네요. I can overcome any difficulties. 나는 I can overcome.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any difficulties. difficulty 하면은 difficult랑 비슷하죠. difficult는 어려운이에요. difficulty는 어려움. difficult 어려운. 그죠. difficulty 어려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difficulties 하면 어려움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는 문장이 되겠고요. 극복하다. overcome. 따라해볼게요. overcome. 좋고요. 이번 장에서 좀 어려웠습니다. 다시 복습해보자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이그이그 뭐였죠. ignore. 무시하다였죠. 극복하다 는요. overcome. 되겠습니다. overcome. ignore.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다른 수업보다 집중해 주세요. 왜. 단어 수업할 땐 그렇게 해도 돌아서면 까먹기 마련이거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서는요. forget 이랑 bet 이라고 하는 단어 배울 거예요. 이 forg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건 아닙니다. 몇 번 나왔어요. 은연중에 봤었습니다.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지라고 믿고요. 이 forget 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 제가 여러분 수업하면. 어. 첫 번째 understand.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됩니다. 됩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remember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금방 forget 합니다. 어. understand 하고 remember 하고 싶지만 forget 해요. 원래는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하다. memorize. memorize 하고 싶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forget 합니다.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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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 있다라는 단어 계속 잊고 계신가요. 자. 어. 자. 우리 요거 한번 외워볼게요. forget. 있다구요. 과거형은요. forgot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forgot. 우리 get의 과거형 뭐예요. 어. got이에요. 그죠. get의 과거형 got. 똑같이 forget의 과거형은 forgot이 된 거예요. 그죠. 자. forget. 잊다. forgot. 잊었다. 가 되는 거고요. 자. 뮤트의 문장 한번 볼게요. do it. 해. do it. do 하다. it. 그거. 그거 해. before. 뭐 뭐 하기 전에요. you forget. 너 잊어버리기 전에 그것 좀 해. i forgot his number. i forgot his number. his. 그의 번호를 나는 i forgot. 잊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어. 나 그때 배운 거. 와. 이지쌤이랑 공부한 거.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forgot이 되는 거죠. 그죠. 과거에 잊어버린 거니까요.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잊어버린 거니까요. 그죠. 자. 이따 forget 따라해볼게요. forget. forget.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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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bet이요. 음. 사전에 찾아보면 뭐랄까요. 뭐 뭐 이미 틀림없다. 뭐 뭐 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원래 이 bet은 뭐냐면. 어. 여러분이 bet 이랑 관련된 단어가 뭐가 있냐면. betting이 있어요. betting. 어. 우리 마치 아까. 어. 뭐였죠. set 해서 setting 하듯이 이 bet이 betting이 됩니다. betting 뭔지 혹시 아세요. betting. 맞아요. 우리가 뭔가 이제 포커 카드 뭐 이런 거 칠 때 아니면 저기 카지노 같은데 가거나 이런 거 할 때 돈을 겁니다. 그럼 우리 bett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진짜 1차적으로 어떤 도박할 때 거는 것도 betting이지만. 또 뭐. 내 인생 어디다 배팅했어. 아. 이렇게 얘기할 때도. 배팅이라고 해요. 배팅은 내가 돈을 걸던지. 뭔가 거는 횡의를 배팅이라고 해요. 그거에. 원래 형태가 되는 녀석이 바로 이 bet이요. 그러니까 도박할 때 돈을 걸다 있는 것도 되겠죠. 이 bet이라고 하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이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는 야 내가 아니면 장 지질게. 아휴 내가 장담해. 이런 실제 장이랑 상관없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진짜 마치 내가 내 돈 걸듯이 이거 betting한다. 어. 내가 이거 진짜 확신해. 이거 맞는 거 같아. 라고 할 때 bet을 쓰는 거예요. 볼까요. i bet i can do it. 그 밑에 문장이에요. i bet i can do it. i can do it. i can do it. 근데 그 앞에 딱 i bet 붙여 주면서 어땠어요. 어. 내가 마치 betting하듯이 나는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는 거 틀림없어. 자신 자신감 보여주는 거예요. i bet it was you. not it. 그거 was you. 너였다는 거. 예를 들면 어제 뭐 도둑질 누가 훔쳐 갔대요. 야 그거 너였다는 거 i bet. i bet it was you. 너였다는 거 틀림없어. 나 마치 내 돈 주고 betting하듯이 bet 할 수 있어. 그 느낌입니다. bet 역시도요. 요거 예외사항이에요. 그래서 bet. betting하다. 뭐 아니면 뭐뭐 이미 틀림없다 라는 뜻은 어떻습니까. 과거형도 바로 bet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bet. bet. 이번 장이 어때요. forget. 있다. bet. 틀림없다. 뭐뭐 이거 틀림없어 라는 것까지 배웠고요. 뒷장 가볼까요. 뒷장입니다. 자 뒷장에서는요. 어떤 거 선택하다 라고 하는 표현.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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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표현이 있어요. select. select. 우리 select 하면은 선택하다 그냥 어떤 거.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option. 옵션이 뭐죠. 선택 사항들이죠. 우리 뭐 예를 들면 풀옵션 집이에요. 풀옵션 원룸이에요. 그럼 뭐 세탁기 냉장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동차 옵션 정하세요. 그러면 자동차 바퀴나 뭐 안에 시트나 이런 거 정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options들 중에서 select. 선택하는 걸 select라고 해요. select number 5. 5번을 선택해 주세요. 그죠. 뭐 투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기호일 수도 있고요. she selected a blue dress. she selected a blue dress. 그녀는요. 파랑 색깔 드레스를 선택했었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요거는 약간 좀 사용 빈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해볼까요. select. select. 좋고요. 그 밑에는요. imagine. imagine.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imagine 하면 음.. 이 밑에 이제 can 이랑 잘 어울려서 쓰는 단어이긴 한데요. 음 우리가 그냥 상상 이라는 명사는 보통 우리 imagination 이라고 얘기해요. imagination. 어 뭐 이제 노래라던지 영화 같은데 종종 특히나 노래 많이 등장해요. 뭐 내 상상 속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때 imagination 이야기 하는데요. 그거의 원래 형태가 되는 거 실제 일은 아니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걸 imagine 이라고 하고요. 이 녀석은 영어 쓸 때 뭐랑 잘 쓰인다고요. can 이요. 자 밑에 볼까요. can you imagine. can you imagine. can you imagine. can you imagine. 당신은 상상할 수 있어요. how i feel. how i feel. 어떻게 내가 느끼는지요. 어. 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상할 수나 있니. 어. 이런 거야. 너. 뭐 아니면 엄청 부자가. 아. 야. 너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상할 수 있어. 이런. 뭐 이런 거 아니면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상상할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imagine.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i can't imagine your pain. i can't imagine your pain. 나는 your. 당신의 pain. pain 하면 고통이거든요. 당신의 그 아픈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어떤 느낌이요. 당신의 아픔이 너무 커서 나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이 imagine 하면 어떤 걸 상상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두 단어 다 모르셨으면 이제 아실 때 된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머릿속에 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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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세요. 넣어두세요. 자. 이번 장에서요. 선택하다 select 배웠었고요. 상상하다 뭐 배웠습니까. imagine. imagine 까지 배웠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뭐 제가 자꾸 다 자주 쓴다고 이야기 하는데 여기 있는 split 있잖아요. split. 첫 번째 나온 단어가 split 인데요. 이 split은 자주 쓰입니다. 네. 자주 쓰여요. 뭔가 나누는 거 이제 split 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딱 있던 거. 그냥 반으로 된 거. 나누는 거 이제 split 이라고 해요. 어떤 뭐. 뭔가 나누는 걸 split 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split 밑에 한번 볼까요. let's split the bill. 이 문장을 하나 그냥 외워버려서. 이 단어보다. 이 문장 외우시면 이 단어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는데요. 이거 자주 쓰는 말이에요. 우리 돈 같이 내는 거 뭐라고 하죠. 자기 따로따로 내는 거. 더치페이라고 하죠. 아니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n빵이라고도 해요. 뭐 세 명이 먹었으면 3분의 1로 나누고. 네 명이 먹었으면 4분의 1로 나눠서. 그 숫자 n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냥 우리 n빵 내지는 n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표현이에요. let's split. 나누자. the bill. the bill. 하면 계산서요. 우리 계산서 나누자. 뭐요. 쪼개내자. 논하내자. 같이 내자.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let's split the bill. 하면 두 명이서 먹었으면 반땡하자. 반반하자가 됩니다. 여러분 split 이 문장을 외우세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let's split the bill. 좋고요. 그 밑에는요. split it in half. split it. split it. 그거 나눠. in half. 어떻게요. half. 우리 보통 하프 마라톤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half. 하면 절반입니다. 절반으로 나누자. 라는 뜻이 되고요. 이 split 밑에 초록색깔 쳐져 있죠. 과거형도 split 입니다. 오늘 간단히 과거형만 보면요. 여러분 과거형 오늘 예외상 참 많이 나왔어요. set. 설정하다의 과거형 뭐였죠. set 이었어요. 과거형까지는 아직 못 외우셔도 돼요. 한 번만 보세요. 그냥 한번 복습만 해드릴게요. shut the. dot. 할 때 shut 있잖아요. shut의 과거형도 shut 이었고요. 그 형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였고요. overcome. 극복하다의 과거형은 overcome 이었습니다. forget. 새 과거형은요. forgot 이었고요. 그죠. bet의 과거형 그대로 bet. split의 과거형 그대로 split입니다. 아 쌤 머리 아파요. 그냥 단어라도 우선 우리 제대로 갈게요. 단어라도 제대로 가고요. 이거 왜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도 이제 아 이거 내가 과거형이랑 이거 3인칭 단수형 밑에 있는 거 과거형이랑 3인칭 단수거든요. 이거 이렇게 내가 계속 쳐야 되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일단 시작한 거 끝까지 써놓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거 여러분 강의 다 끝나시면 좀 걱정하실 거 없는 게 제가 요거 다 가지고 놓고 160개 한꺼번에 복습 여러분께 해드릴 거고 이 160개가 포함되어 있는 강의 자료는 역시나 제가 전자책으로 제작을 해서 마이리얼스타 사이트에 올릴 거예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뭐 패턴 용어 세단어 뭐 영어회화 이런 거 다 강의 시리즈 끝나면 다 그쪽으로 옮겨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이 나중에 딱 가지고 계시면 단어 외우고 혼자 공부하실 때 괜히 사전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는 편안함을 느끼시라고 좋은 선생님 같아요.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뭐 못 외우셔도 일단 나중에 어차피 또 볼 일이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요 connect connect 연결하다 연결되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connect 우리 보통 요새 이 connection connect 이게 인기에요. 커넥트가 연결하다고 이걸 명사 연결로 바꾸면 커넥션이 되겠죠. 커넥션 되게 인기에요. 우리 요새 세상에 있는 사물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조명 같은 것도 그냥 핸드폰으로 끌 수도 있고요. 저도 그거는 진짜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새집에 간다면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은데 조명에도 인터넷이 달려있고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뭐 할 것 없이 다 그 IoT라고 하죠. 우리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도 연결이 되고 사람들끼리도 초연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정말 많이 연결이 되고 있죠. 그거 뭐에요? connect 연결하다가 이 그 모든 단어들의 기본이 바로 이 connect에요. 자 밑에 문장 한번 볼까요? i can't connect to the internet. i can't connect 나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요? to the internet. 인터넷에요. 맞아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커넥트 되셔서 저랑 같이 영어 공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랑 연결되는 거 connect 뭐 이거 명상은 커넥션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끼리 아니면 어떤 기차 교통수단 끼리 아니면 인터넷 마음끼리 사물끼리 다 연결된 거 connect 에서 기본적으로 출발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connect connect 좋습니다. 이번 장에서요. 절반으로 아 절반 절반 아니요. 그냥 나누는 거에요. 어 나누다 split 연결하다 어 나눠 된 거 나눠지는 거 split 이거 다시 연결되면 얘네 연결된 거 connect 가 되겠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어 쉽네요. sound sound 뭐에요. 귀에 들리는 거 어 요거는요. 제가 그 회화 수업 때 여러분께 가끔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 it sounds 뭐 이런 거 얘기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sound는 소리라는 명사도 있지만 어떤 것처럼 들리다 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밑에 볼게요. it sounds good 무슨 뜻이요? it sounds good 누군가가 어떤 대답했어요. 야 오늘 저기 우리 아 비도 오는데 막걸리에 파전 파전 탁 어 it sounds good 그러면 뭐에요. 아 죽이네. it sounds good 그것이 sound 뭐 뭐처럼 들린다고요. good 되게 좋게 들린다. 상대방한테 어 그러자. 너무 좋은 생각이야. it sounds good 이 문장 쓰고요. 아니면 그 밑에 문장처럼 it sounds like a good idea 라고도 씁니다. 어떻게요. it sounds like a good idea 여기서 like 뭐에요. like 우리가 아주 초보 때는 어떻게 해요. i like coffee 와 같이 나 어떤 거 좋아요 라는 뜻이지만 좀 더 배우면 like가 뭐라는 걸 알게 되죠. ~~ 같은 이라고도 쓰여요. 그래서 it sounds 뭐인 것처럼 들려. sounds like 하면 뭐 뭐 같이 들린다는 거에요. 그죠. a good idea 좋은 생각인 것처럼 들리네. 그죠. 그래서 a sound는 뭐 뭐처럼 들린다는 거가 되겠고요. 그 밑에는 waste 라는 단어가 있어요. waste 하면은 낭비하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낭비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제 생각엔 낭비하는 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돈이에요. 또 여러분 뭐 낭비할 수 있죠. 시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별로 없어요. 물 뭐 가스 보일러 많이 낭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시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돈도 뭐 양은 다르지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waste 라고 해서 낭비하다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은 money 랑 time 이요. money time. 밑에 문장 볼까요. don't waste your money don't waste your money 당신의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가 됩니다. don't waste your money 그리고 그 밑에는요. you are wasting time you are wasting time 당신은 시간을 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제가 요새 유튜브 썸네일에다가 요거 쓰는 거 좋아하는데 쓸데없는 영상 보실 바에는 와사용 무조금이라도 하세요. 요거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 분명히 wasting time 하는 영상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걸 아예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냥 가끔 아무 생각 없이 하하하 이것도 인생 인간 살아가는 데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런 걸 한번 빠지면 그렇게 우리 몸은 몸이랑 정신은 어떻게 제 생각이에요. 한번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점점 더 나태해지게 만드는 게 우리 뭔가 여기 딱 시스템이 박혀있는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몸도 더 쓰려고 노력해야지 더 활동적이어지는 거고 머리도 계속 쓰려고 아니면 그런 나태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해야지 진짜 그냥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밥 먹으면 배부르니 눕고 누우니 유튜브나 보다가 잠자고 이렇게 하면 한두 끝도 없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럴 때 이런 얘기 해줘야 되죠. You are wasting time. 당신은 지금 시간을 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낭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낭비하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Waste. Waste. 좋습니다. 이번 장에서 무엇무어처럼 들리다 sound. 그 다음에 낭비하다 waste 까지 배웠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이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오늘 강의를 구성하고 이거 여러분께 강의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완전 초급도 아니고 초급보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정말 뭐랄까요. 정말 적절한 단어들이 선택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거 단어 선택하는데 꽤나 시간을 오래 썼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주세요. 네. 네. 왜냐면 중급 까지는 좀 아니어도 초중급 레벨의 수업들 저도 이제 가끔 보고 하면 단어 레벨들이 굉장히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선생님 본인이야 뭐 알고 있으니까 외우게 그렇게 하겠지만 학생들한테 할 때는 수윤이 잘 맞아야 되는데 오늘 단어 수위가 굉장히 뭐랄까요. 완전히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기 있는 SUE는 어떻게 했냐면 SU 라고 해요. 이건 우리가 한국 에서도 가끔 이야기해요. 어 나 SU 나 SU 했어 SU 당했어 뭐 이런 얘기하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법과 계약의 나라에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사인하는 그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개인간에 뭐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 뭐 소송 거는 거 이런게 되게 많아요. 그게 바로 SU 에요. 밑에 볼까요? I'm going to sue you. I'm going to sue you. 뭐에요? sue. 어 고소하는 거에요. 나 너 고소할 거야. I'm gonna sue you. 이런 표현 되겠구요. 밑에 볼까요? I sued him for damages. 어 I sued I sued 내가 고소했었답니다. 과거에요. 나는 그 남자 고소했어. for damages 어 데미지 데미지는 우리가 입은 어 보통 이제 나 여기 데미지 입었어. 상처 피해 어 피해들에 대해서 그에게 고소했어요. 고소보다 뭐 배상을 청구했어요. 소송을 청구했어요. 같은 뜻이 되구요. SUE 수는요. 고소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SUE SUE 좋습니다. 그 아래는요. EXPORT EXPORT 라고 하는 단어구요. 어 수출하다에요. 수출하다. 우리나라는 정말 수출 기반의 나라다 나라다 하는데 진짜 수출 기반의 나라에요. 우리나라 수출 안 했으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지요. EXPORT 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물건을 해외로 파는 거. 수출하는 걸 EXPORT 라고 해요. EXPORT 밑에 문장 볼까요. Korea EXPORTS A LOT OF CARS 한국은요. Korea 한국은요. EXPORT 수출합니다. A LOT OF CARS 수많은 자동차들을요. THE COMPANY EXPORTS COMPUTERS THE COMPANY EXPORTS COMPUTERS 그 회사는요. 컴퓨터를 EXPORT 수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 아마 여러분이 두 단어 다 모르셨던 분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고소하다.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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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먹여버린다. 수를 날려 버린다. 우리나라 말도 그런 얘기가 가끔 해요. 아니면 우리 젊은 친구들 고소음이 날린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수요. 고소하다. EXPORT 수출하다구요. 둘 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전장에서 배웠던 sound, 뭐처럼 들리다, waste, 낭비하다,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합니다. so, export 배웠고 넘어갈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 첫 번째 문장은 cross예요. cross, cross, 네, cross는 건너다요. 우리가 어떤 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길 알려줄 때, 길 알려줄 때, 아니면 어떤 표현할 때, 길이 있으면 길을 건너가다 라는 표현은 바로 cross예요. 건너편에 across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걸 건너가는 건 cross예요. cross, cross, 그렇죠? cross, cross예요. 네, 그래서 cross랑 많이 쓰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건너갈 만한 건 뭐 있습니까? 횡단보도, 또 길, 또 다리 같은 거예요. 밑에 문장 볼게요. I crossed the street. I crossed the street. The street, street, 거리예요, 그렇죠? 미국은 또 외국 가면 보통 무슨 무슨 가, 무슨 무슨 가 이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돼 있으면, 1가, 3가, 5가, 7가 해서 촥촥촥촥촥촥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street를 건넜어요. I crossed the street. He crossed the bridge. 그는요, the bridge. 그 다리를 어떻게 했대요? cross, cross. 건넜답니다. 자, 좋습니다. 건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cross 라고 해요. 따라해 볼게요. cross, cross. cross, 좋고요. 그 밑에는요, protect, 보호하다. protect, 보호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단어가 있고요. 제가 앞장에서 여러분께 단어 선정이 너무 죽여줘요. 이렇게 이야기 해놓고, 또 이렇게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 또 안심 한번 좀 시켜드리고 싶어요. 단어의 선정은 적정했지만, 이거를 지금 다 못 외우신다고 해서 상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팽팽 돌아갔던 이 이지쌤의 20년 전에도요, 이거 한 번에 보고 한 번에 도저히 외울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단어 외우느라 별의별지 다 했었습니다. 예전에 막 이렇게 단어장 해가지고 옆에다 가려놓고, 아니면 막 한 50번씩 공책에다가 쓰면서 외우고 쓰면서 외우고 해도,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까먹습니다. 근데 영어 계속 보다 보면, 걔 중에 자주 나오는 놈은 또 나도 모르게 어딘가 또 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초반에 단어 외우는 게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protect, 보호하다 해요. protect you 빨리 하면 protect you가 되겠죠. I will protect you. 난 너 보호할 거야. 밑에요. who are you protecting? who are you protecting? 누구 are you? 당신은 protecting, 보호하고 있는 중이야. 당신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중이야요? 보호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 protect, 보호하다, cross, 건너다까지 여러분 배웠어요. 안 외워주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cross, 건너다, protect, 보호하다구요. 다음 장입니다. 아, 다음 장 이건 여러분 알지 않으세요? prefer 하면 제가 얼마 전에 prefer 하는 거 강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으로 패턴에서 강의했고요. 보통 어떤 거를 더 선호하다라고 하는 내 취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prefer, 선호하다. 문장 볼까요? I prefer to work alone. I prefer to work alone. 나는 선호해요. work, 일하는 걸요. 어떻게요? alone. 혼자 일하는 걸 다 선호해요. 그 밑에는요. I prefer tea to coffee. 자, 여기서는 tea, 차도 나왔고 커피도 나왔는데, 차를 선호한다는 얘기입니까? 커피를 선호한다는 얘기입니까? 선호하는 게 바로 뒤에 나와요. 나 차를 선호합니다. to coffee. 커피보다는요. 그래서 원래 우리 뭐 예전에 이렇게도 배웠어요. I prefer a. 여기 a에 이제 뭐 들어가는 거야. to, p. 뭐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문장 자주 보다 보면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다, prefer. 한번 따라해볼게요. prefer. prefer. 좋고요. 자, 그 아래는요. forgive. forgive. 용서하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용서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 밑에 문장 보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please forgive me. please forgive me. 부탁이에요. forgive. 용서해 주세요. 저를요. 그죠? please forgive me. 그 밑에는요. he forgave me. he forgave me. 어, 이거 forgave는 뭔가요? 어, 우리 give. 뭐예요? give. 주다의 과거형 gave가 됐던 것처럼 forgive 역시도요. for gave가 됐다.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오늘 for 또 뭐 보였죠? forget. forgive. 두 개 다 배웠죠? forget는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고요. forgive는요? 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용서하다 까지 배웠고 어, 저 여러분 이제 어, 저랑 같이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제가 단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뜻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장이요. 자, set. 어, 설정하다 였죠? fry. 굽다. 붙이다. continue. 계속하다. shut. 닫다. ignore. 무시하다. overcome. 극복하다. forget. 있다. bet. 어, 배팅하는 거. 틀림없이 어떤 거다. 그리고 select. 선택하다. imagine. 상상하다. split. 나누다. connect는요? 연결하다. sound. 무언, 무언인 거처럼 들린다. waste. 낭비하다. sue. 고소하다. export. 수출하다. crush. 건너다. protect. 보호하다. prefer. 선호하다. forgive. 용서하다. 까지 배웠고요. 한글로도 한번 볼까요? 다음 장이요. 자, 제가 한글로 말씀드릴 테니까 영어. 딱 한 몇 개 딱 목표 정하세요. 제 생각에는 7개만 맞추셔도 엄청난 성과라고 보여지는데. 자, 설정하다. set. 굽다. 붙이다. fry. 계속하는 거 뭐죠? 계속하다. continue. 닫다. shut. 무시하다. ignore. 극복하다. overcome. 잊다. 잊어버리다. forget. 어떤 거임에 틀림없지. 할 때 bet. 선택하다. select. 상상하다든요. imagine. 어떤 거 나누는 거요? split. 연결하다. connect. 무언 뭐인 것처럼 들리는 거요. sound. 낭비하는 건 waste. 고소하다. sue. 수출하다. export. 건너다. cross. 보호하다는. 보호하다. protect. act. 선호하다. prefer. 용서하는 거는요. forgive. 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거 뭐 한 번 더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단어 공부 좀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힘들어하는 공부입니다. 단어는요. 그죠? 자, 오늘도 강의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